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응, 당초기 땡 구제자종기 젖병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딱 할 수 있네 안녕하세요 나 나쁜 사람 아니야, 그래 나쁜 사람 아니야 안녕,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한테 반가워? 응 응 언니 까까 안 사왔어? 어구 언니 까까 안 사왔어? 테스트하고 정신없이 오느라 어, 이게 좀 적응하는 것 같다 그치? 점점 응 하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아 춤춘 맛있게 해드릴게요 벌써 침 흘린다 엄마 이것 좀 봐봐 여자лу..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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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우! 엄마 이거 이따가 나 지한테 줄래 어 나도! 이모한테 허락받고 줘도 되냐고 어 잠깐만 높이 들어줄 뻔해 이렇게 들고 있어 태리 언니가 칭찬 찍어줄게 그러면 지아 잘 했다 잘 먹여주면 언니가 큰 칭찬 다섯 개 들어있는 칭찬 태리 실패일 것 같다 이거 못 먹이겠지? 못 먹이겠어? 어! 운다! 운다! 어? 뭐야 그런데? 너무 힘빡치지 말고 살살 태리야 만들지 마야 돼 지아가 자꾸 먹는데? 청소를 합시다 청소를 잘하면 내가 칭찬 스틱 하나 줄게요 어? 꾹꾹한 거야 언니랑! 혜리야 너 탈락이야 50점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내가 이거 역시 능숙하지 누가 도와줄래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도와줄래 네 이렇게 여기 가운데로 잡아주세요 혜리언니 혜리언니 아니 그렇게 가운데로 잡아주세요 여기로 분유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야 혜리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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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0mm는 어떻게 해? 내가 이거 맞췄어 어떻게 맞췄? 이게 볼륨에서 아! 뭘 볼륨이야! 그럼 뭐야? 볼륨 아니야? 볼륨이 아니라 왜 볼륨에 왜 써 있어?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거 나 4개 맞았어 와! 야 그래도 이게 어디냐이 잘했다이 다 끝났어 이제 다음 거는 너무 튀기면 안 돼 아랫집에 아기 자고 있어 살살 아랫집에 할머니 있어 아 매주 일어나서 안 오랫 내가 약해서 내가 약한다 밥 줄게 밥 줄게 맘마 줄게 엄마 줄게 엄마 줄게 엄마 줄게 눈치 엄마 줄게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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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조용히 말해야 하더라도 조용히 말해야 돼 그 정도는 안해도 돼 한 이 정도면 돼 소리는 안해도 돼 한 이 정도면 돼